잘 보이죠? 혼납 냐하하하하 음... 혼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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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빨갛지 악장찌개 시켰는데 안전한 뭐야? 앗 뜨거 앗 뜨거.. 앗 뜨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지 서비스인가 만두인가 물 드실까 맛있는거 드실까 이게 뭐지 하하하하 씨발라보는 unfamiliar 사연아 오어 무스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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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무소 타무소 그야! 오우 배추김치야 배추김치야 택가녀 택가녀야 다 함께 먹기 patri키노랑 pharmac이지 와 여기 오뎅들아이네 오뎅 이거 서비스용도 있나 보다 여기 오뎅 드라이 있어 이거를 국물을 버릴 때는 여기다 갈게 언저나 아 난 역시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애 아이고 얼굴이 뜯겨나 아흑 아흑